. 이거 올킬 낼까? 그냥 끝낼까? . 어떡하지? 올킬 낼려면 저걸 그냥 걸어야 되고. 어떡하지? 올킬 할까?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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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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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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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질러 아 아 아 아 나중에 다시 보기 하면 알아 이쪽에서 얘가 이쪽으로 기어왔을 때 이 풀 이 끝에 풀이 살짝 움직였어 그러면 얘가 여기에 있다고 분명히 나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일부러 걸었어 그러면은 얘가 살리려고 뒤로 빠지던지 아니면은 이 주변에서 놀거 놀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로 왔죠 오케이 나중에 다시 보기 봐봐 그러면 있어 풀때기가 움직여 그 뒤머리에 풀때기가 사부작 움직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만약에 내가 얘를 만약에 내가 쟤를 아우지에 걸었으면은 애가 분명히 살릴 생각이 없고 그냥 개구로 나갈거야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내가 이렇게까지 시간은 안 안 두고 하는데 원래는 그냥 세명 자면 세명 자면 세명 자면 그거라면 그거면 되겠지 뭐 그냥 치고만 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보고 있으니까 올킬 또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올킬하게 해 네 다들 재밌게 보고 계신다면 추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알림까지 키면 개꿀 자기 마음이지만 야 하나도 안 끼고 해볼까 야 하나도 안 끼고 해볼까 개꿀 아니냐 하나도 안 끼고 초보이 체겨볼까 재밌겠다 아 근데 아이디 때문에 아이디 때문에 안될 것 같은데 다운 다 받았냐 응 다 받았네 라이즈 오브 툼레이럴 개꿀 라이즈 오브 툼레이럴 라이즈 오브 툼레이럴 하고 싶다 그저 재밌을 것 같은데 아씨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새로 나온 거거든 라이즈 오브 툼레이더 할까 그래 명작이지 개명작이야 장난 아니거든 근데 니들이 치랄까봐 시작을 못하겠다 재밌게 했습니다 클리어했다는 거네 너 스포하면 샀다는 거야 앙상헌이 너의 온몸이 앙상하게 될 것이야 티엘라인님 어서오세요 그래 어서와 알았어 왔는 거 봤어 봤다고 야 퍽도 다 빼고 갈까 얘들 왜 우유통을 다 빼고 야 개무섭다 야 얘들 우유통 다 빼고 있는데 설마 얘들 왜 이래 얘들 왜 이래 야 얘들 왜 이래 톱니바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헐 아 이런 거는 원래 일링 찍고 놀 때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할 수밖에 없겠다 쿨타워 뭐야 시작하자 엔진이 팅팅팅팅팅 4개 다 깨지 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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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 8 가짜지야? 응. 이화지... 여쏠아. 소리 짓는다. 소리 짓는다. 반면도 있을 일 없어. 소리 짓는다. 아 으왔어요 으앗 嚯 나랑 아 음 예 예 예 예 예 아 서리지 랑 아 잠시만요. 아 아 아 와 . 에이 뭐 훔 .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소리 질렁 예. 그리고 도전을 늘어놔, 늘어놔, 늘어놔 살이 짓는다 살이 짓는다 죽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죽 Ah 죽을 거예요 아멘 gr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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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중간 아 예 예 예 예 예 Ye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 아 아 아 아 지하에 걸지. 어디 걸어? 소리 질러. 저는 주변 발자국이 안 보이면 주변 구석하고 변화된 점 그런 걸 많이 보죠. 다른 것보다는 그런 건 좀 많습니다. 맵에 오는 변화를 좀 체크하면 돼요. 일부러 환생옷 안 끼셨네요. 일부러 환생옷 안 끼고 지금 테스트 하고 있었어. 지금 노에도온으로 했거든. 이번에는 노폭으로. 사슴이랑 이건 좀 봐줘라. 나중에 실체 찾기 힘들까 봐. 이거 보내고 하는 거잉? 아이언 그래 뺄까? 일단은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좀 돌려와야 되는데. 2분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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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씩. 1분씩. 2분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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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퍽상태는 오퍕이구요 애도 높고 오퍼리워크 그냥 재미로 하는거야 재미로 옷걸이 없는 옷걸이를 또 3개를 떼가네 한번 해봅시다 재미로 재미로 이 맵이네요 가나 찾아보니 하나 찾아봐 2명 찾아 그냥 소리잖아.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. 아 에드온도 아무것도 안 끼고 있어 아 더러우지 꼬꼬리를 벌써 다 뗄나? 꼬꼬리를 다 뗄네 벌써 꼬꼬리 꼬꼬리를 다 뗄네 흐흐흐 흠흑흐흠 흐흐흠 흐흠 흐흠 흐흠흠 아 아 아 아 fel 아 아 아 아 그냥 이렇게 어? 쪼꼬미 쪼꼬마가 사연 공지사항에 적혀있어 소리질러 그 방송국 공지사항에 적혀있어 알겠지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대로인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